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3강 솔로몬 왕과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솔로몬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열한 길을 적은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을 적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행적이 얼마나 허무했던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대기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서는 솔로몬 성전을 모델을 삼아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유다를 건설하고자 하는 뜻이 강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와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이 민족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어느 누구, 어느 민족에게 내어놓아도 자랑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긴 역사를 통해 돌아본다면 당대에는 괜찮았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게 고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들의 결점과 그들의 죄악을 적어 놓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잘못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면죄부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 성전 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한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이 저자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록을 꼭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정말 말씀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통화해서 정확하게 그 자자후대에게 성경을 읽는 심지어 우리에게까지도 그 내용을 똑같이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첫 번째 든든한 줄 알았던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엄청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와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뭐 다 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지혜롭고 국방력이 단단해서 평화로운 줄 알았더니 이 도와주심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게 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먼저 애돔 사람 하닷이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닷이 누구냐면 애돔은 다위 시절에 거의 망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돔 사람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는데 바로왕에게 호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족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이렇게 길러지자 하닷은 애굽을 떠나서 자기 민족 애돔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힘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자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애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아다는 소바왕 밑에 있던 사람인데 소바왕에서 벗어나 다맥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키워서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전쟁이 한참 있는 레바논의 바로 위쪽에 있는 시리아인데 거기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에 힘이 약해지니까 이 힘을 키운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 어디선가 힘을 키우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선가에서 힘을 기르고 자라고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히스토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왕들의 이야기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로보함의 대적입니다. 여로보함. 솔로몬의 신하, 드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함은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죠. 또 강제 노역을 총감독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그 원망이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민심을 잘 이용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좀 이렇게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함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아도니람이라는 감독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었다. 백성들에게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여로보함은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을 잘 들어주고 그 백성들을 이해해줘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좀 민심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함은 백성들 편에 서게 되고 또 한참 이렇게 나라가 좀 힘들고 백성들이 원망이 크던 중에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함이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는데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런 성경구절이 나옵니다. 아직 나라가 분열되기 한참 전인데 선지자가 여로보함을 만난 거죠. 두 사람만 있었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만났다라는 겁니다. 일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아이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로보함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아가 여로보함을 만나서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함에게 전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네 앞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명백하게 솔로몬을 반역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이 일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며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여로보함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로보함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나오니까 아, 여로보함도 반역을 했구나, 가담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와 정세 속에서 나라는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과 함께 강성했던 나라 이스라엘의 먹구름이 피게 되고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는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 왕국이 분열된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지파가 열지파로 나뉘고 두지파로 나뉘었다라는 것은 지파 간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옆에 있던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나라는 예굽, 이집트였습니다. 그 예굽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지만 예굽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나라가 예굽이기 때문에 예굽이 또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왕이 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원인들 가운데 저변에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결국 이 분열은, 이 왕국이 찢어진 것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왕국이 망하지 않고 분열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약속,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찢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찢겨져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 빛이 722,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단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서 빛이 586, 586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를 보면 722, 586을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 연도가 BC이기 때문에 주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AD, 주 후에는 숫자가 늘어가겠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722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586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왕국에 대해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이야기, 남유다 일대왕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남유다 왕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왕이,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 왕 때는 그래도 수면 아래 감추어졌던 일들이 솔로몬 이후에 수면 위로 그 문제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지파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이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않냐고 세겜으로 왜 갔을까? 우린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세겜 땅은 여우수하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그쪽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다 집결을 시켜서 왕이 되고자, 왕의 대관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과 이방신들 중에 택하라. 오직 나와 대집은 여우하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이미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렇게 이어받을 때는 구군이 기울고 있는 시대였어요. 나라가 좀 흔들거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땅이 분열되겠다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때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세겜 땅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르호보암은 상징적으로 이 장소에서 왕이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남쪽 두 개, 북쪽 열 개 이렇게 나눠서 찢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줄다리기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잘 지탱하고 있다가 그 지탱하는 힘이 딱 끊어지니까 열 개 지파와 두 개 지파로 확 나누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 세겜 땅에 와서 왕의 즉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쩌면 북쪽 열 개 지파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쌓고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르호보암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을까?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이야기.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미숙했던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공공사업, 성전건축, 궁전건축, 병력, 증강 여기에 소용되는 모든 재정을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담들이 누구에게 더 많이 돌아갔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바로 깨자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왕에게 찾아와서 좀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좀 젊었고요. 아버지의 지혜로운 노신하들이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더 세금을 감면하고 이제 백성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세금을 더 올리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년이라는 표현이 우습습니다. 소년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오히려 올렸다? 르호보암은요. 41세에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오를 때가 41세라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나이로는 지금의 나이가 아니라 이 당시의 나이로 41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겁니다.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데 그들이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오히려 올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하는 짓이 정치적으로 어리석고 미숙했다. 그래서 이들을 어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리냐면 자신들의 권력, 힘만 믿고 큰소리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어렸다, 어리석었다, 젊었다,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올려버리니까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로호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개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으로 상징되는 게 뭐였냐면 멍해와 채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멍해와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이끄셨는데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속살이 바로 멍해와 채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채찍을 더 강하게 해서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루호보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주범이 멍해와 채찍의 주범이 솔로몬이었고 그 아들 루호보암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한기설을 쓴 왕들의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보고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드러내서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루호보암은 정치적으로 미숙했습니다. 두 번째 루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목재를 구할 때 두로왕에게 목재, 백향목, 잔나무 그리고 두로왕 그런 걸 요구했고 두로왕은 최고의 일꾼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던 두로왕은 육상 교육료를 장악하고 있던 솔로몬에게 자신들에게 또 필요한 농산물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로왕이 솔로몬에게 다 퍼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브앤테이크를 했죠. 여기에서는 좋은 나무 목재를 다 주고 또 솔로몬은 그들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매년 밀가루 2만 고루와 올리브기름 20 고루를 두로왕에게 주기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랬나 보다. 근데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에 솔로몬 궁중에 필요한 식량이 1년에 3만 2천 고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로왕에게 주기로 한 밀가루가 2만 고루 올리브기름이 20 고루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밀가루 1 고루는 12말 그러면 밀가루 5만 2천 고루가 되는데 이게 63만 5천 5백 56마리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쉽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으로 보면 10마리 한 가마니래요. 한 가마니가 80키로고 그렇다면 6만 3천 555 가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이런 우리처럼 평야가 있는 기름진 호남 평야가 있는 한국 같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제공해 준다. 1년에 드는 이 비용이나 이게 엄청난 노동을 갖고 필요한 그런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냥 숫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기름 20 고루는 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올리브기름을 20 고루나 짠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일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게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 궁전을 짓기에도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짐꾼이 7만, 돌을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3,3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건축물의 정신을 빼는 동안에 조용히 희생되어 갔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권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숨은 고통과 멍해가 좀 가벼워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로몬 시대에 그 고통에 대한 위로와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노역이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지혜의 왕 솔로몬, 그 로몬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정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사람들은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왕들은요.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다가 힘의 맛을 들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엄청난 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권력의 맛, 힘의 맛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권력을 휘두를 생각만 했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게 되는 거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냐 했으니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파의 갈등을 또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찾아온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망이 없네요. 백성들 알기는커녕 솔로몬 왕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세워서 왕,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는요.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북쪽 지파, 그쪽의 왕이었고 이 남쪽 지파를 대표하는 게 다윗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모든 지파를 합하여서 통일왕국 왕이 되고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가 항상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한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한 나라가 되어지지 못하고 맨날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북 지파와 남 지파 사이에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살아름판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안정되느냐 아니냐가 있지 그 지파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정치에 구멍이 나자 열 개 지파는 들끓고 있었고 르보암 왕 때에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되고 나라가 찢겨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적인 방황으로 이제 사후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왕국은 분열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열 개 지파로 구성된 북왕국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왕국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디르사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지파는 두 지파의 이름을 땄지만 좀 더 큰 지파 유다의 이름을 따서 남유다라는 국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왕들의 연대기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첨부파일에도 올리고 교회 사무실에도 같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픽업하실 때 그 연대기표를 같이 픽업하셔서 연대기표를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꼭 픽업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강의 밑에 있는 첨부파일도 잘 보셔서 이 왕들의 연대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이 지파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는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우상승배의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유다는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기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좀 나쁜 나라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보통이 아닙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유다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어쩌다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대체 이 르호보암이 왜 여기까지 갔을까 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가라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사람이더라. 아 여기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엄마가 나아마인데 암몬사람이더라. 계속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이 무슨 이방신을 섬기고 무슨 이방신을 섬기고 했는데 그 암몬신이 밀곰신이었다. 그리고 밀곰신 산당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르호보암은 엄마의 역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밀곰신을 섬기는 어떤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민 나왔고 아사왕, 르호보암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겠죠. 르호보암의 아내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사람이고 아내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콩가루 집안이네요. 이 다 엄마의 영향을 받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우상숭배의 쩌두른 왕이 된 게 바로 르호보암 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왕들도 엄마의 영향을 받거나 아내의 영향을 받으면 그 이름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유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금칠을 해서 번질번질하게 만들어놓은 거룩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로 가고 이 나라 왕이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열을 다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 결과는 당연히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방패가 녹방패가 되어버린 남유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당연한 겁니다. 나라가 절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래가지도 않았네요. 즉위 5년 만에 애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 시삭이 누군지 잘 보면 잠깐 설명을 하다 보면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내 어머니들 중에는 애굽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힘이 막강했다. 이런 걸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애굽도 정세가 변합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정세가 변하고 있었지만 애굽도 정세가 변해서 왕조가 변한 겁니다. 또 다른 세력이 구태탈을 일으켜서 나라를 장악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집안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김씨에서 이시로 넘어가든지 다른 성씨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애굽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왕조에서 왕이 된 게 시삭이라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 시삭은 이스라엘과 친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시삭을 들어서 이제 징계하시는 겁니다. 부유하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늘 경계하던 이 애굽왕 시삭이 이 이스라엘 땅이 흔들리게 되니까 바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시삭이 여로보함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에도 보호해 주던 왕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이 나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왕은 시삭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유다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게 애굽왕 시삭이었습니다. 이때 루호범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다 바치고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다 빼앗겼어요. 불과 5년 만에 솔로몬이 죽고 루호범 왕이 된 지 5년 만에 모든 걸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무너졌습니다.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루호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청난 재산, 재물. 그런데 이제 다 뺏기고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방패마저도 많지가 않아서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고 왕이 여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잠깐 사용하다가 도로 제자리로 갖다 놨다. 이런 표현을 하고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한 세대를 채 지나가지 못하고 초라하게 다 사라졌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역사에 허물을 기록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화려함은 그냥 물거품처럼 바람처럼 흩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실패를 했다. 이것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실패라는 것을 자꾸 좋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이것을 좋게 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돌아보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미화하고 포장하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드러내고 그냥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결단의 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러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역사를 포장하죠. 미화하죠.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새롭게 결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라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 여로보함 이야기. 북이스라엘 일대왕이 여로보함입니다. 루호보함을 찾아갔던 이 열지파는 여로보함을 왕으로 세워서 루호보함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내란으로 인해서 여로보함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로보함은 루호보함, 남유다와 달르게 사람들의 세금을 낮추어주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여로보함 왕입니다. 이 여로보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로보함은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함은요.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솔로몬 때 요직에 있던 아버지의 도움을 얻어서 쉽게 큰 일을 맡은 인물인데 여로보함도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어느 날 솔로몬 때에 아직 나라가 분리 찢어지기 이전에 여로보함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이게 지금 남유다 왕에게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여로보함에게 전해진 말이라는 겁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여호와의 윤리를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여로보함 왕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열두지파 중 열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유다 하면 선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나라라는 편견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은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두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로보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면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신 거죠. 남유다만 편애하신 게 아니라 갈라졌지만 여전히 품 안에 있던 열두지파 모든 나라 사람이인 것입니다. 여로보함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로보함은 그러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뭔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일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자 첫 번째 한 일이 그가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 왕을 대적했다.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로보함은 교만했어요. 성경은 때로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교만한 왕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런 사람 왕을 세웠을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솔로몬이 이렇게 교만을 떠놓은 여로보함을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함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함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굽으로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운 애굽왕 시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여로보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함, 북이스라엘 일대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함의 시작이 우상숭배였다. 여로보함도 우상숭배네요. 루호보함에 반발한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여로보함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로보함은 루호보함과 달리 백성들을 잘 세금을 경감시켜주고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남쪽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왕이었습니다. 디르사를 수도로 삼고 나름대로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함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에게 내세울 만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나라를 갈라놓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졌지만 절기가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가는 백성들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함이 한 일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가 여로보함의 시작이었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 내가 신을 만들었는데 이는 너희를 예급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바꿔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바꿔서 절기를 지키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가 열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열 지파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이 나쁜 일에 그냥 휩쓸려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지 아니 무슨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반발을 하든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금송화제를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만들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금송화제를 섬겼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죠. 뭐 옳든 말든 아무 따지지도 않고 난 내 종교생활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상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때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이 생각이 납니다. 신해산에 와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금송화제 형상이었으니까요. 왜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할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실수를 똑같이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공부가 필요했고 그 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지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잘 지켜나갔는지 반성하고 더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역사가 또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여와의 윤리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불의한 통치자였고 그의 뒤를 이어 250년 진행되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악한 여로보암처럼 불의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냥 뭐라고 평가되냐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 북이스라엘 이렇게 평가가 딱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가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시작이 우상숭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세 번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현주소, 혼돈이 시작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전통을 유지는 했지만 억압정치를 펴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는 찢어지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 이스라엘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세금도 깎아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앞장서게 됐습니다. 누가 조금 더 낫습니까? 똑같죠. 똑같아. 성경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한기와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간 선지자나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남과 북이 찢어지는 때에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한 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안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남유다에서 온 잘 정체불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유다 출신인지만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요.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유세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나중에 요시아라는 그 아들이 낳을 건데 다유세 집에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재단을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 재단을 다 깨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한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 모든 재단을 다 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체불명의 어느 선지자가 남쪽에서 와서 이렇게 저주를 내렸다. 라는 거죠. 여로보함이 이 소리를 들으니 기분 좋겠습니까? 당장 긴급 체포명령을 내려서 그 남유다 선지자를 체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뻗어서 명령을 내린 여로보함의 손이 마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함은 급하게 또 그 유다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손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선지자가 기도하고 여로보함의 손이 고쳐지게 되는 스토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남유다, 정체불명의 남유다 선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로보함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그 초청을 거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로보함의 말씀이 너는 거기 가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말씀만 전하고 되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함의 초청을 거부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열한기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게 됩니다. 갑자기 베델에서 온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그 선지자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자고 식사에 초청을 하는데 이 남유다 선지자, 남쪽 유다 선지자가 거절을 하죠.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너를 데리고 와서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속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선지자는 또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임에서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선지자를 속였던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야기가 막 근거가 없어요. 야 너 내가 명령한 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했어? 넌 죽을 거야.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에게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라윤,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게 되는데 그냥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 잡아먹지도 않았고 또 그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를 해치지도 않았다. 그냥 선지자만 물어주겠다는 거죠. 틀림없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배고파서 잡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남유다 선지자를 쫓아가서 보니까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가족 그 무덤에 안치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중에 내가 죽걸랑 그 선지자와 자기와 함께 장사, 함께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역사를 서술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을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 잘한 건지, 누가 못한 건지, 누가 남쪽의 선지자는 누군지, 북쪽 선지자는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가 여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유다 선지자가 와서 말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딱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국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라였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왕국은 나중에 다 사자 아수르 바벨론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한기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이 알뜻 모를 듯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숨은 미래를 감춰놓은 것 같아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열한기서는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타협을 했건 같이 식사를 했건 말건 그들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쿠테타가 많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김씨가 됐다가 이씨가 됐다가 박씨가 됐다가 최씨가 됐다가 이렇게 계속 왕조가 변하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722년 주전 727둘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모든 나라에 흩어서 그냥 존재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이한 왕국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586 조금 더 나라를 유지하긴 하지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BC 586입니다. 이 11개의 설을 작성한 사람은 당연히 남유다 사람이겠지만 남유다를 더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망하여도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설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때로 낡아지고 병들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이 말씀 앞에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흔들고 세상의 거센 바람과 폭풍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요, 힘들어도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그렇기 위해서 준비되고,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다음 강의 좌충우돌 남과 북의 이야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